몇 주 전에 저희가 런던 잠깐 갔는데 세계나라 문화가 섞여있는 영국의 수도에서 여러 나라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겼고 그간 몇 가지의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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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씀 잘하시네 발음이 되게 좋아요 발음이 진짜 좋고 우리나라는 그리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음식이야? 오늘은 우리 엄청 오랜만에 인도 음식 런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인도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먹자 Let's do it Let's do it Boss Can we get Can we get one more frazy Garlic naan The lamb shish kebab Biryani Vegetable samosa Plea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ow This is my favorite thing with the bread It's so good man It's so good man 런던에 있는 인도 맛집에서 기본으로 약간 스타트로 주는 건데 이렇게 찍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지게빵같은거 약간 치귄빵같은거 He loves it man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일 좋아하는 비어 있잖아요 조엘이? 아니면 내가? 나 그치 우리가 한국 가기 전에 조엘이 맥주를 소개해 주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너무 맛있더라구요 내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날씨도 딱 좋으니까 하와 맥주 먹기에는 진짜 딱 맞는 날씨인 것 같아요 2파운드밖에 안하네 괜찮지? 3천원 진짜 한국보다 훨씬 더 사는 것 같아 영국은 원래 물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수제 맥주는 런던이 진짜 전국인 것 같아 오 그레이 IPA 이렇게 해요 꽃 맛있봐요 인도 음식 먹을 거니까 인디아 페일레일도 먹어야겠지 또 와 칸이 똑같은 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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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옴을? 예 파크에 올라가서 야옴을 하겠으미리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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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알았다 워우! 곱가루 엘러지가 대박 심하긴 한데 음식이 그만큼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잘 먹어야겠다 오케이 일단 아니 뭐였어? 이거는 빵 또 밥도 있고 그거 비리오네 이거 해요? 아, 좀 되게 맵게 생긴가? 김치볶음밥 같이 생긴가? 더이소? 어, 왜 이렇게 많지? 와, 장인해! 아, 대박이지 이건 무슨 약간 양고기 같은 소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치 아, 일단 이것도 좀 따볼게 이거는 음, 진짜 그 냄새 너무 맛있구나 맛있는 냄새지 조엘이 말한 대로 조엘이 말한 대로 약간 볶음밥 같은 느낌인데 카레 맛도 나는 거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거는 좀 스모스 아,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삼각김밥 그렇군요 와, 이거 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와, 냄새 좀 진짜 맛있겠지 이게 뭐지? 이거 안 시켰는데 이거 서비스 인 것 같아 아, 버리안이 시켜서 그냥 약간 베지스볼 카레 같은 거 그냥 주는 건가 봐 그치 그리고 이거는 이거 알아? 언제 알아? 1222 카레 카레 조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이거요 인도 음식 먹어봤대 이거 무르 프레이지 이런 거 했는데 약간 잘 프레이지가 하는 거에요 오, 마이, 가시 아, 이 엄청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하하 맥이, 염서신한다이 아, 그러면 바로 아, 빵도 있네 아, 빵도 있네 빵도 있지 아, 빵도 있네 빵도 있지 오, 빵도 있지 아, 빵도 있지 갈릭란 갈릭란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본 건데 이건 대박 맛있어 신짜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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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덤의 런덤이 그니까 여기서 런덤이 다 보이는 거 같아요 하하하 샤드에다가 뭐 저기, 저기 그 아스날 축구장도 보이고 하하하 저기 뭐 런덤 이스트 런덤까지 보이고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사모스는 원래 안 그냥 먹어보는 제가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찍어먹을게요 하하하 그래?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 넘치는 야채 사모사 조회 좀 먹어봐 오, 이거 좋아 감자이랑 야채이랑 좀 튀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어 감자 때문에 식감이 되게 좋은 거 같지 응 아무튼 이거 인도 음식 먹으면 이거 곧 먹어봐야 돼요 내 생각인데 이 사모스를 일단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좀 맛있게 생긴 케밥 안 먹으면 좀 큰일 날걸? 음 레몬쥬 좀 뿌릴까? 와, 짱있네 와, 진짜 이쁘다 대박 아, 이거 짱 맛있겠지 진짜 이것도 찍어먹을까? 여기 소스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좀 찍어먹어야 되나? It's amazing 헐 진짜 맛있는지 확인해야지 진짜 맛있는지 확인해야지 어, 좋아 이거 먹어봐야지 진짜 먹어야 돼 어떠십니까? 부장님 어떠십니까? 부장님 와우 대박이지 오우, 그리고 그 후에 맛도 그 후에 맛도 그 후에 맛도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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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매콤한 그런 맛이지? 아, 진짜 또 먹어보는 거야 Can I do something naughty? 네 노트 하는 거, 이제 어, 왠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조엘이 그렇게 할 줄 내가 알았어 이거는 짜리 프레이지 Should you try it? It says chicken 딱 대박이지 Oh my gosh Oh, it's just so much flavor It's unreal 왜요? 내가 안 먹어봤지만 왠지 맛있을 거 같아 먹어볼래? 어 안돼 조엘이 다, 다 먹어야 돼요 음, 레디 스테디 살짝 뱉고 간도 딱 맞고 내가 생각하는 카레는 딱 이런 느낌이야 음 근데 좀 띵맛도 조금 약간 좀 더 매워지는 거 같아 좀 더 매워지는 거 같아 Oh my days that's flippin' ridiculous mate, that would've bit of rice it would be 오, sorry 아, mate, on the biryani 와 오, with a little bit of the lamb in there Chicken curry with lamb 으흐흐 어떻게 되십니까 무장님 A lamb is so tender Oh my days Please try the lamb Oh, mate There's a lamb for you Just try the lamb on its own It's so tender Maybe even with the yogurt 이거 다? 다 먹어 어 되게 부드럽지 않아? Mate, there's rice This is literally what I'm talking about, bruv 그치 한국 rice랑 완전 다르지 But it's weird though because this is basically just like 김치 볶음밥 without the kimchi Yeah 근데 조엘이 워낙 한국에서도 김치 볶음밥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잖아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보다도 아, 역시 더 자주 먹는 거지 아, 역시, 역시 이거는 가을랑이 있잖아요 아 아 이거는 빵이지, 빵 아, 빵 맞는 거 같아 The best thing about this is dip in it they'll dip 그럼 어디다 찍어 먹을 거예요? In the curry In the curry So I don't know what this is but it's going straight in 얘는 야채 카레인 거 같은데? 흠 그런 거 같아 나도 이제 난 먹어볼게 No Wow, you're just getting I'm in amongst it under there, is it? You're such a Why? Okay, well you're doing the sun I'm in amongst it Oh my days, with the bread and the yang and woo I'm sort of like a I'm sort of, I'm tempted to go woo You know? Do I really could do it now? To kind of cement my sort of fluidity would be like a little cold glass of beer 그러면 이거 사와함 있고 이것도 있네요 뭐 있어? 이거는 뭔지 알아? Earl Grey IPA 라고 하는데 약간 무슨 Earl Grey Tea 같은 거 들어있는 IPA인가? 그치 맛있겠다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 다시 볼래? 오 저기 색깔이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Now it feels like it's going to be really weird 근데 맛있다 오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근데 딱 그 Earl Grey Tea 향 맛보다는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나는 것 같고 IPA 그 약간 그 뒷맛 그 약간 신 뒷맛이랑 조금 쓴 뒷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아 너무 그니까 아 그는 얼음 그리 아 아 아 진짜 아주 아름다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좀 잘 잘 어울려 응 잘 어울려 아 아 아 그런 소리 짱이네 하하하 대박 이거는 클립소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런 크라프트 브로리에서 왔습니다 이거 짜잉 맛있었어요 이거 사와맥쥐 잖아요 어 이거는 와 완전 수제맥쥐 예 저리 제일 좋아하는 영국 맥주요? 영국 맥주요? 영국 영국이요 저는 저는 정말 사랑해요 저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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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사랑해요 씨뿐을께 아, 이게 의상 아벨 저는 그 입에서 띵을 마치고 호빈의 진지아노 띵을 마침내 아벨 아벨, 나 그니까 czu없는 욕 And I'm actually pouring it on my camera, that'd be silly. Thank you for your glug-glug. Thank you very much. That's amazing. 진짜 맛있다.